안녕하세요. 되게 많이 떨리네요. 한국말로 이런 강연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요. 이것도 영어로 하려고 했는데 나름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말로 준비해봤어요. 일단 저는 82 Labs라는 회사의 CEO 이시선이고요. 82 Labs는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LA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비하인드 스토리에요. 어떤 과정을 걸쳐서 82 Labs라는 회사를 창업했고 또 저의 첫 프로덕트 라인인 모닝 리커버리 한국에서는 숙취 음료라고 하죠. 그거를 시작한 내용이에요. 일단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하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만 9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캐나다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나오고 유니버시티 워러루 엔지니어링을 졸업한 다음에 첫 직장으로 실리콘밸리에 갔어요. 거기서 페이스북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다가 우버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테슬라에서 스태프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그로우스 팀을 담당하는 일을 했었고 그거를 하다가 2년 안 맞춰가지고 모닝 리커버리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걸로 인해서 82 Labs라는 회사를 작년에 창업하게 됐어요. 일단 이 스토리는 처음에 어떻게 아이디어를 가진지부터 시작해볼게요. 제가 이제 2016년에 한국으로 놀러 갔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민 후 한국으로 자주 놀러 안 갔어요. 17년 동안 가본 적이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두 번밖에 없었어요. 제가 2016년에 한국을 놀러 갔는데 이제 한국을 놀러 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되게 특이하고 잘하는 것 중에 술을 되게 잘 마시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나라별로 Hard Liquor Consumption을 평균당 일주일에 얼마나 하는지 보여주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술을 되게 많이 마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거기에 두 배예요. 한국의 평균으로 사람들은 일주일에 14잔의 소주를 마신다고 이렇게 이런 스태티스틱스가 있는데 저도 한국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 한국에 와서 친구들이랑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게 됐고 또 되게 태어나서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행오버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되게 그냥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또 한국이다 보니까 숙취 음료가 있다는 걸 알았고 이제 많은 친구들이 편의점 가서 이거를 마시면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 저는 그때는 이제 창업하는 아이디어를 떠나서 소비자로서 되게 신기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나는 되게 필요한 것 같았고 또 이제 제가 처음 마신 기억은 그 다음날 내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느꼈고 그래서 일단 창업 아이디어 이런 걸 떠나서 아 나 이거 되게 사고 싶다. 미국에서도 몇 개 가져가고 싶다. 이런 기억이 있었어요. 2016년대. 근데 이때만 해도 제가 무슨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고 그냥 back of my head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2017년 1월달쯤에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굉장히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한 계기가 있었어요. 처음으로는 이제 미국에 왔더니 왔는데 이제 이런 음료수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샀어요. 막 여명, 컨디션, 많이 이제 유명한 그런 브랜드를 사가지고 저희 집에 놓고 되게 막 두 박스, 세 박스씩 놓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친구들한테도 주고 그럼 이제 되게 재밌는 막 스토리가 나오고 이게 뭐냐고 처음 들어보고 영어도 아니고 되게 이상하게 생긴 한국 음료수니까 많은 스토리가 있었는데 점점 하면서 이제 되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쪽에. 그래서 일단 한국 숙취 음료는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한국에는 되게 막 헛개로 시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건 아시아에서 행오버 솔루션으로 써졌다는 것을 배웠고 이거를 이제 배경으로 이게 과연 진짜 사인티픽 에비덴스가 있는지 그냥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헛개에서 추출되는 DHM이라는 플라이브노이드가 행오버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을 2013년에 UCLA에서 발표를 했고 그거를 발표한 사람이 닥터 리엥인데 이걸 있고 되게 관심이 있어서 이메일하고 전화하고 되게 그냥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거는 제가 이제 소비자로서 질문이었거든요. 뭐 창업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되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국에는 이런 게 있고 너가 발표한 거는 한국에도 헛개라는 걸 쓰는데 왜 미국에는 이런 게 없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왜 한국 아니면 일본 밖에는 이런 게 없는지 그래서 같이 그냥 계속 좀 친해지기 시작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또 되게 그냥 이 마켓 자체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프로듀스 매니저 백그라운드 있다 보니까 한국에는 이게 되게 큰데 왜 미국에는 이게 없지? 일단 한국의 숙취 음료는 에스티메이드 150-200밀리언 애니얼 마켓 사이즈인데 알코올 마켓 사이즈는 미국보다 25배가 작대요. 그럼 미국이 훨씬 더 클 것 같고 더 잘될 것 같은데 왜 없지 생각하다가 그냥 되게 재미있게 그냥 미국 사람들 술을 얼마나 마시고 왜 안 마셔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찾아본 데에라가 20%의 미국 어덜트는 거의 50밀리언이죠. 일주일에 15개 이상의 술병을 마시고 또 다음 50%는 캐주얼리 마시고 한국의 숙취 음료들이 5천 원이니까 이거를 5달러로 팔면 이렇게 많이 마시는 20%는 일주일에 한 번 마시고 좀 덜 마시는 50%는 한 달에 한 번 마시면 이게 얼마를 팔 수 있을까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20밀리언이라는 이런 굉장히 베이직한 스태티스틱이 나오고 오히려 이게 되게 흥미가 있어가지고 왜 이걸 안 하지? 되게 잘될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미국 뿐만인데 미국 알코올 마켓은 전세적인 마켓보다 훨씬 작으니까 이거를 익스트레폴레이트 하면 과연 한국하고 미국 외에서도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서 제 친구랑 막 얘기를 하다가 아 이거 팔아보고 싶다.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되게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hangoverdrink.com이라고 하고 이거를 5달러 주고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물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2천 불을 벌었는데 사실은 뭘 판 건 없어서 다시 다 리펀드 해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거는 그냥 이게 디멘드가 있는지예요. 내가 제가 궁금한 건 디멘드인데 이렇게 막 어렵게 프로덕트를 내고 싶지가 않고 이게 진짜 사람들이 먼저 살지 안 살지가 궁금한 거지 그래서 일단 간단히 해봤거든요. 막 커밍순 이메일 주고 이메일 주면 팔로우업하고 여기다가 페이팔 주고 오불 주면은 이거 준다고 하고 이제 우버 디자이너 친구한테 이거 부탁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저런 프로덕트는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적을 보면 제 친구랑 막 얘기한 내용이에요. 아 이거 팔자. 그러면 어떻게 팔까? 나 웹사이트 필요해. 그럼 걔가 hangoverdrink.com 열렸다 그거 해라. 그래서 그날 만든 거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닥터 리엥 아까 UCLA에 있는 프로페서랑 계속 얘기를 나눴었어요. 몇 번 만났거든요. 제가 LA 놀러가고 그때 헛게에 있는 DHM라는 게 hangover에 도움이 되지만 이제 효능에는 어떻게 추출하고 혼합하고 저장하고의 중요성이 있다는 걸 알아서 이건 내가 그냥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분하고 같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서로 그냥 얘기를 하다가 그럼 우리 이거 한번 샘플 만들어봐서 한번 팔아볼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무슨 회사를 창업하는 걸 떠나서 그냥 이거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도 되게 재밌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만들 수는 없지만 너가 만들어주고 나는 이걸 팔아보고 마케팅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 그분은 과학자고 저는 프로덕트 매니저니까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알지만 어떻게 이거를 프로덕션을 하고 어떤 공장과 OEM을 맺고 어떻게 음료수를 생산하는지는 전혀 몰라가지고 일단은 다시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한국으로 간 이유는 일단 한국에는 이런 음료수들이 많았다는 걸 알아가지고 분명히 한국에는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무조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어요. 가서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이거를 공장에서 만드는지 근데 별로 도움은 크게 안 됐거든요. 제가 뭐 아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그냥 혼자 공장을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쓴 게 이제 뭐 오른쪽 보면 엘리바바라고 해가지고 바이어처럼 나 이런 거 이런 거 원한다 만들어줄 수 있냐고 하면 공장들이 이렇게 리플라이가 와요. 그리고 또 이제 대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웹사이트 파이버 파이버는 이제 한국말로 말하면 잡니를 해주는 곳이에요. 제가 이걸 찾은 다음에 엘리바바로 이런 공장들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공장들 너네들이 찾아주면 내가 만원, 20만원, 20만원 주겠다. 그럼 막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찾아줘요. 하루 안에. 굉장히 신기한 웹사이트에요. 어떻게 찾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찾아줘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모든 거를 최대한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고 이런 해주는 웹사이트가 있으니까 되게 그냥 하이 임팩트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 통틀해보면은 여덟 군데 공장을 찾았는데 한 10만원 정도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주 동안 한국에 놀러오려고 했어요. 와가지고 이제 공장들 만나고 한국만 온 건 아니에요. 동남아도 갔었고 중국도 왔었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공장들이 훨씬 많이 제가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봤고 실리콘밸리가 아니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즈니스 카드 뽑은 다음에 수트 입고 미국에 있는 디스트리뷰션 플랜을 좀 이제 허풍과 함께 이제 공장을 방문했어요. 바이어처럼. 안 그러면 이제 저랑 안 만나주잖아요. 결과는 이거를 필터링 해가지고 세 군데의 공장하고 샘플을 만들기로 진행을 했고 이제 한 달 후 3월 달에 이런 세 고가 샘플이 이제 미국에 배달이 됐고 그걸 갖고 이제 테스팅을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이게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였거든요. 뭐 이거를 디자인, 맛, 어떻게 디스트리뷰션하고 어떻게 생산하고 서플라이체, 갑 이런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does it work? will people buy? 그냥 이걸로 간단하게 정말 이렇게 생긴 바트를 갖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다음에 막 실리콘 밸린 친구들 다 이거 숙심으로 만들었다고 누가 원하냐고 그래가지고 막 옛날 다니던 페이스북, 우버, 그리고 현재 그때 다녔던 테슬라 돌아다니면서 더플백에서 이런 걸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거는 거의 이제 뭐 좀 드럭 딜링처럼 이런 걸 가져가니까 막 시큐리티한테 걸리고 그러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지. 그래도 어떤 공장은 저런데다 안 주고 비싸다고 이런 데다 줘요. 이렇게 가방, 종이에다가. 저건 아무도 안 마시더라고요. 저건 너무 이상하다고. 그래서 나눠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조금이지만 관심이 많은 이제 early beta test들 상대로 커뮤니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다 1대1로 말을 하니까 힘드니까 이제 뭐 페이스북 그룹 만들어서 거기 와서 니의 그 샘플의 피드백은 어떤지 알려달라고 했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한테도 테스트를 되게 매일 했거든요. 진짜 매일 술 마시고 기록하고 블러깅 했고 하루에 술 얼마나 마시는지 언제 마셨는지 그 다음날 내 기분은 어땠는지 그러다 보니까 심장에 문제가 와서 한 번은 병원에도 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되게 그냥 재미로 크게 생각 없이 되게 그냥 저는 소프트웨어만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걸 만드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피지컬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터닝포인트는 여기까지는 그냥 되게 재밌게 진행을 했는데 4월 달에 이제 인플렉션 포인트가 오더라고요. 이제 입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샘플을 찾기 시작하니까 1대1로 가가지고 막 이거를 핸드아웃 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막 몇백 명씩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웹사이트 아까 그 행업을 드링크라는 걸 좀 더 이제 펄리시해서 만들고 샘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웹사이트에서 소개를 한 다음에 밑에다가 주소를 주면 제가 이제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주말마다 가가지고 샘플을 보내주려는 계획이었고 이제 여태까지는 이거 하기 전에는 이제 친구들한테만 줬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골은 아무한테나 스트레인저들한테 주고 그 사람들의 핍백은 어땠는지 제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뭐 뉴욕이든 마이아미든 플로리다든 이걸 찾아서 와서 달라고 하면 저는 그냥 공짜로 주고 그 대신 이제 팔로우업해서 핍백을 받는 그런 골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웹사이트가 프로덕트 헌트하는 웹사이트에 어떻게 업로드가 됐어요. 프로덕트 헌트는 이것도 이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인데 새로 나온 프로덕트나 회사들을 이제 디스커버리 해줄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많이 힛되면서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샘플 리퀘스트가 왔어요. 근데 저는 만든 병이 천병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미안하다고 했죠. 2만 명한테 너무나 디멘드가 많으니까 우리는 이거 줄 수도 없고 그 대신 첫 번 천병한테 줬고 너는 이걸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읽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 하다가 계속 시간이 지나니까 피백도가 오면서 거의 다 이제 굉장히 오버발밍니 파지티브 하더라고요. 아 나 이거 되게 좋다고 어디서 사냐고 그러면서 이제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제 실리콘밸리가 되게 웃긴 게 저는 이거 테스타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재미로 한 건데 저를 이제 막 스테일스 모드 몰래 시크렛하게 굉장히 이제 스타트업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받고 이거를 행오버를 과학적으로 솔브해주는 이건 무슨 바이오테로지 컴패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면 어 맞아 이렇게 하고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걸 절대로 테슬라에서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일단 한번 팔아보자. 일단 샘플 디맨드는 있지만 이게 세일스 디맨드는 있다고 장답을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당연히 샘플을 주면 많이들 받지만 내가 내 돈 주고 사는지는 모르니까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가 공장이 없으니까 조그만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OEM을 써야 되는데 OEM 같은 경우에는 MOQ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오더를 처음에 오더해야 돼가지고 또 저희들이 그거를 많은 오더를 돈 주고 오더한 다음에 사람들이 안 사면 돈이 아까우니까 크라우드 펀딩을 하기로 했어요. 7월 달에. 사람들이 많이 사면 그걸 갖고 프로덕션을 하고 사람들이 안 사면 이거는 그냥 재밌는 프로젝트로 끝을 낼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정말로 할 기회가 됐고 또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FDA가 있으니까 FDA 컴플라이언스를 받으면서 이제 시간이 걸려서 사실은 5월 달에 인디고고를 하고 싶었는데 두 개월 늦어서 7개월에 인디고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25,000가 고리였는데 거기에서 1000배 이상 1000% 이상 251,000을 받았고 그걸 갖고 이제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리프 퍼 페이스죠. 여태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이 과정은 그냥 다 프로젝트였어요. 제가 테슬라를 나온 것도 아니었고 일주일에 10시간은 더 넘게 했지만 이게 풀타임으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8월 달에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테슬라를 관두고 이거를 하려고 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저는 배운 게 여태까지 하면서 굉장히 많은 디멘드로 프루프했고 이건 사람들이 사고 피백도 받았고 커뮤니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엑스큐션만 잘하면 잘 되겠다고 저한테 장담이 와서 저는 이걸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뭐를 해서 컴퓨니티를 내면 사람들한테 주는 밸류가 되게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거는 우리는 행오브를 솔브하는 거고 행오브를 굉장히 큰 이코노믹 프라블룸이고 사실은 가장 아이디어라는 방법은 행오브를 솔브하기 위해서는 술을 안 마시면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354밀러 음료수 마켓의 60%는 술이에요. 그거는 물하고 커피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행오브를 솔브하려면 술 마시지 말라는 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되게 그냥 좀 엉뚱한 그런 솔루션이라 저희들이 이런 숙취 음료 같은 이런 게 더 아이디어라는 솔루션이라고 밸류 프라브를 갖고 나오게 됐어요. 또 일단은 저희가 평범한 CPG가 아닌 한명과학자랑 테크 엔지니지랑 프로덕트 매니저라 되게 좀 창업할 때도 컴퓨니 어드벤티지가 있었던 게 되게 빨리빨리 했어요. 이게 지금은 장점이지만 단점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냥 실행력이 음료수를 만드는데 되게 빨리 했고 근데 그것 때문에 모멘텀도 되게 많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500,000 이니셜 시트 펀딩을 받고 나왔고 그중에 맨 처음 받은 게 테슬라에서 제 매니저였는데 먼저 투자를 했어요. 저한테 가서 이거 하라고. 그래서 너는 꼭 나가서 이거 해야 되고 당연히 디멘드가 있고 망하면 다시 테슬라 와도 되니까 가라고. 되게 쉽게 솔직히 부담이 크게 없이 창업을 처음 했는데 나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깊게 고민한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팔로우업 인베스터들이 몇 명 있었고 저희 웹사이트를 만들고 이제 인디고그를 떠나서 우리 이커머스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LA로 왔어요. LA에서 닥터 리엥이 일을 하기 USA에서 일을 하기 있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옆에서 일을 하려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한 지 6.5개월 되니까 저희들 레비뉴가 첫 번째 3month 후에는 한국 돈으로 10억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이제 30억이 좀 넘었고 12월 달이 끝나니까 이제 저희 애니얼 런 레이시라고 하죠. 저희들은 1년 차례 레비뉴가 없으니까 가장 리슨 코더 데이라를 갖고 그걸 익스트레포에이트 하면 1년에 얼마를 벌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 7밀리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걸 갖고 또 아 그거 소개하기 전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되게 좋았던 게 이 그로우스가 거의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리핏 퍼체사어였어요. 그러니까 산 사람들이 계속 또 와서 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8월 달에 나왔지만 사실은 품필멘트 진짜 음료수를 준 건 11월 달부터 했어요. 그때까지는 이거를 만드는데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저희가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거라 이거를 아니 그 하면 되겠지 했는데 막 공장에 문제가 있고 컴플라이언스에 문제가 있고 리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11월 달에 나와서 사실은 12월 달부터 진짜로 이제 사람들의 프리퀸시 프리퀸스 프리퀸스를 볼 수 있었는데 12월 달에 번 돈에서 20%가 미리 산 사람들이 또 온 거였고 그 다음부터 1월 달부터는 이제 꾸준히 40% 이상이 리핏 퍼체스라 이걸 갖고 이제 시리즈 8를 저희들이 저번 달에 클로징 했어요. 그래서 시리즈 8로 저희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죠. 알토스 알토스라는 VC랑 이제 뭐 슬로우 벤처스랑 합해가지고 8밀리언 달러를 받았고 회사 가치를 33밀리언으로 해가지고 포스트 머니 밸류에이션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여기까지인데요. 또 재미있는 거 마지막은 이걸 하면서 거의 죽을 뻔한 경험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 번은 저희들이 오더를 7월달 8월달 인디고로 받았는데 11월달까지 배달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1월달에 저희 첫 포필멘트가 왔어요. 그리고 이 공장을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 있는 폴트를 넘어서 우리 인벤토리 와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이거 돈 주고 프레이드 포워딩 시키면 되겠지 하고 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리걸 커스텀 다큐멘트를 아무것도 제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FDA에서 이거를 임포트를 못한대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5주가 걸리고 또 다시 오면 또 5weeks가 걸려요. 저희들은 이미 지금 퍼스트 커스터머들한테 3개월이나 밀렸는데 이거를 두 달 또 밀리면 거의 이거는 끝이거든요. 거기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리커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경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럴 때 저희들이 그때 한 게 뭐였냐면 되게 재밌던 게 이거를 한국으로 가면 무조건 망하는 거라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링댄 아시죠? 저희 회사에 있는 모든 임플로이들이 링댄 프리미엄을 산 다음에 이게 어느 포트에서 우리가 막혔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 포트에서 일하는 FDA 에이전트를 무조건 찾자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람 찾은 다음에 전화한 다음에 날라가가지고 그 순간에 그거 맥 해가지고 이거 보내지 말라고 하면서 한국에 있는 로얘들이랑 일해가지고 커스텀 다크 준 다음에 이걸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되게 근데 이걸 하면서 이게 좀 이렇게 보면은 레비뉴를 보면 잘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이런 이벤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은 제가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 했는데 하다가 오 크랩 막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또 뭐 그럼 그 상황에서 솔브하는 게 저희들의 골이었고 아직까지도 현재도 이런 이벤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계속 그냥 all hands on deck 무조건 그걸 솔브하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창업을 한 저의 스토리였어요. 그리고 제가 또 창업을 처음 했고 CPG라는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이제 네? 네? 네. 아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이제 CPG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사실은 오히려 실리콘밸리에서 배운 마인셋으로 그냥 뭐 빨리빨리 내고 데에라를 빨리 갖고 그로스 해킹으로 빨리 성장하는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된 스토리였어요. 네. 고맙습니다.